네, 최근 들어 미국채 장단계 금리 간 수익률 곡선이 평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와 증시를 보는 눈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보다 월간은 이 문제를 더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익률 곡선 평준화가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한상준 논설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채 장단계 금리 간 수익률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현상인지부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한국경제TV 방송을 보면 미중 간 마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미중 간 마찰 문제가 어떤 분 지난주에 우리 코스 비즈스가 오르고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 비중이 굉장히 불확실성 해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압감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하루에 아래 그 주가 흐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월가에서는 그래서 누적적 변수로 미중 간 마찰을 놓은 상태에서 단기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주말에 올랐던 요인은 미중 마찰에 따른 어떤 중압감이 완화되서보다는 오히려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순일 곡선 평준화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가능성이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던 배경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장마판에서 여기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중 간 마찰 문제가 의외로 장기에 갈 것이다 하는 이것이 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끝나긴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는 수익률 곡선 평준화 문제는 아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보면 두 가지 왜곡 현상이 있었죠. 여기 나왔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왜곡 현상 그리고 필수 곡선의 평준화에서 왜곡 현상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왔죠. 어떤 뜻이냐 하면 금융시장의 장단 기간의 금리 요분이 그동안 스티프닝 했던 이런 경기를 생각하면 이래 정상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소위 플래트링 문제 평준화 문제가 돼서 관심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그 다음에 임금상출 간의 트레이드 관계인데 이것이 평준화 되는 상태에서 통화 정책 잣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그 필립스 곡선 문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그 다음에 매크로 집에서 측면에서는 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본다면 물가가 지금 2% 목표치를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상화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수익률 곡선의 평준화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얼만큼 심해져냐면 2년물과 10년물 간에 지난 우리가 10일이었던 토요일에 새벽에 끝난 뉴욕 이렇게 채권시장 보면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 차이가 0.3%포인트로 정확하게는 0.26%포인트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FMC 의원들은 보통 본인 자신이 수익률 곡선의 유효성의 어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2년물과 10년물 간의 격차가 0.6%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 이 수익률 곡선을 최대로 관심 있게 본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월가나이든가 그 다음에 FMC 의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 문제를 가장 관심이다 보니까 증시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미국의 통화정책이 미듬간 바체보다 더 크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고용직폐와 함께 이 문제가 월가의 하짓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미국 국채의 장단기 수익률 격차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 미국 경제 회복세를 본다면 좀 벌어져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 회복세를 보면 사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높아야죠. 단저 장고가 정상적인 예일드커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준화된다니까 여기서 평준화된다니까 단기 금리는 그만큼 높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장기 금리는 그만큼 경제 회복세가 낮아진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 금리가 왜 이렇게 빨리 높아지면 이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 패드의 소위 시청자분이 많이 아는 기준 금리 저희들은 표현을 정책 금리로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있은다는 정책 금리의 직접적인 경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올해 3월과 6월에 금리를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올 하반기는 대체로 보면 333 전략에서 보면 올해 3차를 보면 하반기에 상반기에 두 차례 올렸으니까 한 차례 정도 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두 차례 정도 예고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체보다 정책 금리가 좀 빨리 올라가는 이 측면이 단기 금리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반면에 장기 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또 학자마다 다른 직각이 있습니다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최근에 장기 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역시 미중 간 마찰 문제, 이 문제가 되지 않냐. 시청자 여러분, 미중 간 마찰이 장기 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고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기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기 채 가격이 증가하고 반면에 관계에 있는 금리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 마찰이 보복감세가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뉴스에 어쩌고 저쩌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다. 벌써부터 내년까지도 연장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도권 문제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경제 발전 차기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될 것이 아니고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싸움까지 겹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보복감세 시의율이 딱 되고 나서 이게 헬스 레슨과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는 아니다. 다른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미중 간 마찰이 아주 장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안전자산 선호는 경영해서 장기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장기 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 채 오르고 장기 채 내리니까 결국 수익률 곡선의 평준화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이 변형된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정책이 지금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떤 정책이냐 하면 그동안 계획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단기 채를 사실 원래는 매도에서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장기 채를 이렇게 매입해 주는 이 정책이 아직까지 선시티코로스이기 때문에 일멀석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통화 정책과는 보이자산 매각과는 좀 이렇게 사실상 매각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이자산 처분할 때 지금 단기 채를 많이 매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채 매도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장기 채를 매입하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게 장기 채 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제우기 위해서 변형된 트위스트 오퍼레이션 정책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런 것도 장단기간의 금리차를 평준화시키는 원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최근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서 경기 논쟁도 많이 가열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월가에서는 워낙 많이 이렇게 거론되다 보니까 이걸 좀 이론적 구조를 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빼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장단기간의 금리차는 대체로 보면 시장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리퀴즈 프레퍼런스 시어리라고 해서 유동성 프리미엄 선언설 익스페이터션 하이퍼스에서 기대 가설이 있고 마켓 세그멘터션 시어리라고 해서 시장 분할 가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 지금 이경원의 끝에서 모두에서 이런 이론을 다 빼고 장기금, 단기금보다 장기금보다 높은 것이 아무래도 만기약을 쓰면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지 않습니까? 만기 상품을 하려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단기채가 낮고 그 다음에 장기채가 높은 이런 플러스 예일드 커브 이거는 경기 회복을 용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현상이 됐을 땐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이 낮은 수익률 곡선에서는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형성될 때는 이것은 경기 침체다 이렇게 시장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률 곡선의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는 것은 사실상 경기를 회복되고 있다. 시장자 여러분이 지금 세계 경기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왜 월가에서는 이렇게 통화정책 관련해서 주목하냐면 실제로 작년 3분기에 3.2%를 계기로 해서 정점을 위해서 사실 작년 4.4분기에는 이게 2.7%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시장 여러분도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최종 성장률이 2%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3%, 2.7%, 2% 떨어지다 보니까 2분기에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미국 경제 상황을 파악할 때 분기별 지표가 2분기에서 떨어질 때는 그것을 보통 추세의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좀 둔화 국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최야권의 장단 경기가 이렇게 프레터닝하는 평준화 되다 보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단골 메뉴처럼 미국 경제에 좀 안 좋을 때는 레이 서머스, 사실 1990년대 미국 경제, 골드락스 경제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하바드 청장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바드의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아주 비교해서 몇 안 되는 이렇게 레이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는 세큘라 스테이그레이션 하이버시트 그래서 구조독 장기 침출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제기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런 문제가 미국의 경기 문제, 향후의 통화 정책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중 간의 마찰에 구조적 성격을 가고 앞으로 사실 국제 파워 게임이 있는 상태에서 오면 이게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고 본다면 사실 월가에서는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단계 금리차가 미국 경제와 증시를 판단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 계량 분석한 결과가 있을까요? 네, 상당히 유용하죠. 지금 상태에서도 금리위기에 수익률곡선이 경기를 판단하고 경기를 예측하는 유용성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패드 내에서는 가장 아직도 가장 유용한 지표다. 네, 그렇군요. 잠시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어차피 어려운 얘기고 시청자분한테 인기가 없는 아마 크릭스로 보면 굉장히 낮게 나와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월가의 최대 관심을 보고 그다음에 이 방송은 경제의 이론을 같이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어렵더라도 조금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게 넘어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경제를 좀 공부하는 자리에서 또 논리를 펴려가기 위해서 이걸 잠시 좀 말씀드려야겠다는 걸 미리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하면 좀 이렇게 나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는데요. 어쨌거나 그 대중성을 생각한다면 제가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가능한 노력하더라도 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어려운 얘기를 했으면 시청자분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논리를 풀어갈 때 꼭 좀 하겠습니다. 페드네그, 포브스라고 계량거시경제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젝트로 이 유용성이 금리기에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이렇게 용역으로 에스드랄라 미스케라는 사람한테 이거는 장단기 금리차 간의 경기 판단 지표를 여전히 유용하느냐 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아직도 가장 유용한 지표다 이렇게 판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의 장단기 금리차 2년 물가 신전차가 0.27%, 0.3% 모니터 떨어졌다. 이것이 월가에 왜 화주가 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레벨, 수준차 0.6%포인트냐 0.3%포인트냐 이 수준이 체인지, 이렇게 추세 떨어지는 것 이것보다는 더 예측력이 높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페드네그 의원들이 장단기 금리차가 0.6%포인트 밑으로 수준이 떨어지면 그만큼 지금 초미에 관심이 되는 것이 이 문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면 뉴욕 연준에서 페드의 3위에 위치했죠. FMC 멤버 중에서. 그래서 뉴욕 연준에서 오면 뉴욕 연준은 뉴욕 금융시장의 가장 핵심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그만큼 월과의 시장 참여들한테 또 투자 효과들한테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래서 뉴욕 연준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신일 경제에 얼만큼 선행성을 갖고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선행성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크 오브 스위치 모형이라든가 심스 그랜드 테스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실물 경제 4에서 6분기 정도 선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워넷 보펫이라든가 아니면 조지솔스 같은 이러한 투자의 구류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투자 판단할 때 가장 경기를 판단할 때 사실상 이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했던 거로 생각하고요. 금융위 이전까지 1970년대 이후에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된 게 한 15차례거든요. 이해 없이 뭐냐 경기가 침체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경기를 판단하고 미국 경기에 예측할 때 가장 유용한 지표가 바로 장단기 금리차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숙소되는 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페드가 금리를 올려왔잖아요. 이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올린 사람이 시발점이 2015년 12월 달에 제닛 앨런이 페드 의장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드의 인사들이 대부분 다 오마마 내지는 사실 앨런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금리 인상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잘못됐다 판단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정부 내에서 임명됐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친트럼프, 친트럼프 인사들이 이렇게 이 문제를 금리를 올린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측면을 제기하는 시각이거든요. 뭐 아시겠습니까? 사실 두 가지 측면이죠. 지금 필립스 호크설의 정상화 측면이 됐다면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업률과 물가상승견의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물가상승률이 2%를 초과한 입장에서 오면 그동안 뭐냐, 요어된 논쟁이 있어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적절한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었는데요. 왜냐하면 패드가 2012년 12월부터 패드 솔림병 사상 10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하는 것이 그동안 물가 안정을 단일, 싱글 타겟을 했는다는 그 이후에는 2012년 12월부터는 리얼 타겟, 리얼 맨데이터 해가지고 사실 맨데이터다, 타겟이 아니라 맨데이터, 구속적인 조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가 안정의 고용 창출을 이렇게 사실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필립스 곡선이 정상화된다면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케이, 거기에는 논란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익률 곡선의 평준화 현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수익률 곡선의 평준화는 결국 경기를 그렇게 회복세를 강하게 받쳐주지 못한다, 금리 인상한 만큼.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금리 인상이 적절할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 지금 뭐냐, 지금은 사실 실물 섹터와 금융 섹터 간에 이거에 같이 붙어있느냐, 디스 다이카타 마리였냐, 떨어져 있느냐, 다이카타 마리 되어 있느냐, 이런 건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된다면 사실 금리 인상이 필립스 곡선의 정상화와 함께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비판이 없게 쓴다는 수익률 곡선이 자꾸 평준화 되는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이 필립스 곡선의 정상화와 함께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 조건이 맞아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사실 그렇게 너무 빨리 올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경기를 회복시켜놨는데, 이런 측면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보유자산 매각 추진, 이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친 트럼프 정의 인사 측면에서 수익률 곡선의 평준화가 금리 인상을 빨리 가져가면 안 된다, 보유자산 매각을 빨리 가져가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페드 인사들이 친 트럼프 인사로 쑥쑥 채워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페드 의원들도 나름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네, FNC 멤버들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해도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사람은 인기가 남아있으면 뭐냐,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FNC 멤버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본인 자식이 금리를 올렸는데, 친 트럼프가 인사들이 뭐냐, 반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단기 금리의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대임 금리의 프레터닝, 즉 평준화되는 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저축, 과잉저축. 그러면 이제 이경은 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과잉저축해서, 이건 이제 과잉저축은 무역수지 흑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과잉저축이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과잉저축으로 미국의 국채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채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사실 그만큼 미국의 장기채를 사니까 장기채 가격이 올라가고 장기채 금리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익일 곡선이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의 과잉저축이 이렇게 장기채를 사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장단기 금리 차가 평준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위기에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과다 유동성 있지 않습니까? 과다 유동성이 뭐냐, 여전히 가장 안전한 자스러운 미국의 국채를 사다 보니까,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장단간에 평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 보니까 뭐냐, 이렇게 아시아의 과잉저축, 과다 유용성에서 장단기 금리 간의 평준화 현상이 실물경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느냐 하면 실물경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고 뭐냐, 사실 친트럼프적인 인사를 뺀 나머지, 친 버린키라든가 친제닛 앨런 인사들의 얘기는, 지금 뭐냐 하면 장단기 금리의 순율의 평준화 현상이 미국 경제의 침체를 예고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아시아의 과잉저축과 과다 유용성 때문에 이 실물경제 회복세를 장단기 금리 차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자산 부분에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수익률 국산의 평준화를 믿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자산 매각을 가져가지 않을 때는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 나중에 뭐냐, 나중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 금리를 올려주지 못하고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중앙은행의 손발이 다 묶이는 게 아니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군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핵심입니다. 미국에서는, 페드네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미중 간 보복보다는 더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6월 그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기다려서 미중 간 마찰을 얻냐.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제론 파허리의 얘기가 바로 미국에서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경기가 회복될 때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고 보유자산 매각해서 정상화해서 한편으로는 뭐냐, 자산분해 거품을 좀 이렇게 방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친트럼프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네, 페드도 나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단계 금리차 유용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월가와 부동산 업계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 이렇게 논란의 핵심을 이렇게 이어셨다면 왜 자산시장 면에서 월가에서 미중 간 마찰보다 더 관심이 있을까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자산시장 전부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는 거품이 전부 모든 지표를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 거품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그래서 페드네의 가치 모형으로 얘기하는 소위 페드밸류 모델에서 FVM 이 모델을 보면 12개월 선행 이자율 나누기 10년 국채금리 이걸 보면 국채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신스럽게 페드의 가치 모형에서 FVM 이거 같이 올라가겠죠. 그만큼 거품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상태에서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PBR이든가 이런 것은 PIR이든가 그 다음에 PR로 이렇게 PRI 이런 지표를 볼 때에는 사실 PIR은 Price Income Ratio고요. 그 다음에 PRI는 Price Return Ratio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PER이든가 PBR만 많이 익숙해 있는데요. 부동산은 이 지표 가지고 이렇게 소득 지표 그 다음에 리턴헌은 소위 토우빈의 가치 모형에서 보면 소위 리턴헌은 소위 이익률 지표 부동산의 이익률 지표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전부 뭐냐 부동산이 거품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 다음 보니까 이 돈 정해서 친트러분적인 상에서 수익위 곡선의 평준화가 경기가 그렇게 썩 올라가지 않는다. 앞으로 금리는 올리지 말고 신중을 기어하고 보이자산 매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사실 거품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위협증시라든가 부동산은 더 올라가겠죠. 이런 판단이 되는 거고. 친 버넨키라든가 그 다음에 제네리 렌스 쪽으로 지금 경기 회복되는데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거품이 지금 나은 상태에서 보면. 그리고 뭐냐. 과거에 2004년에 그때 당시 앨런 그리스폰이 세경제 대통령으로 불렸습니다는 사실 그때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정책금리를 올렸습니다는 중국의 국채 매입 때문에 시장금리가 깎을 떨어졌거든요. 깎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깎을 떨어지다 보니까 차이병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꾸 차입해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특히 부동산 사고다 보니까 2008년에 거점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글로벌 금융이, 글로벌 육이 났다 보니까 당신이 그걸 잘못 파악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뭐냐. 이렇게 사상 유리 없는 금리기를 겪었지 않았냐 하는데요. 이 경우는 2008년에서부터 앨런 그리스폰이 이렇게 얘기할 때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이 싸우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냐 하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다. 오히려 당시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다 하는데요. 맞아요. 왜냐하면 금융이 이게 주범이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 판단해서 이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리스폰 실수를 두려워하는 소위 친 버넨키, 친 제니 앨런 이런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의 방치에서는 사실 다시 한번 금리스폰 실수를 겪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과 보호자산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앞으로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월가가 또 미국의 부동산 함께가 가장 관심이 이렇게 지켜보는 대목이 날렵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친 트럼프 인사를 중심으로 페드의 오류 또 옐런의 오류를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좀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페드가 통화 정책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결국 지금 FMC 멤버들 15인과 금리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직 한 사람이 안 찾아가지고 열 사람 중에 이렇게 보면 그 페드 의장 제넘 파울을 제어고는 뭐인지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도파를 이렇게 뺀다면 사실 그런 상태에서 캐스팅보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캐스팅보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제넘 파울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 지식이 높은 이경원 앵커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넘 파울은 사실 뭐냐 법률가입니다. 법률가가 반대 그 다음에 사실 그 찬성 이게 5대 5 정도 있을 때는 이 법률가들은 결정합니까? 안 결정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결정을 하지 않겠지요? 법률가들은 보통 결정을 안 합니다. 원래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데요. 대체로면 제넘 파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 소신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판단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만큼 하반기에 미개 통화 정책에서는 상당히 혼선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혼선을 가져갈 수 있겠군요. 그래서 하반기에 상반기도 변동성이 커진다는 하반기도 변동성이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이것을 트럼프 정부는 이것을 좀 인내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는 출범 첫 해에 사실 대내적으로 탄핵설 탄핵설의 실현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이렇게 그래도 미국 내 국민의 지도가 그래도 유지했던 배경은 뭐냐면 사실 미국 증시가 받쳐져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그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 문제를 가져갔던 거고요. 다란한 배에서는 이란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좀 미국 내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캐스터들도 본베어가 북한에 갔더니 빈소로로 돌아왔다 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이죠. 그만큼 뭐냐 사회주의 국가 체제들이 그렇게 믿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국제에 이렇게 공인되어지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협상 파트너를 가져가는 데에는 우리 것처럼 국제협상을 오랫동안 참여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목도 미국 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11월 중간 선거는 그렇다선 지도라도 3년 연임 때 3년 후에 연임이 결정될 때는 뭐냐 그런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북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대로 트럼프의 요구대를 이렇게 가져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FMC 즉 패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지금 친 트럼프 인사를 세우고 제롬 파월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된 상황이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벌써 미 의회를 중심으로 또 월가의 일부 투자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은행도 트램프의 성향으로 볼 때는 관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드리스크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월가에서 미중 간 마찰보다 패드와 그 다음 패드리스크와 그 다음 패드 내에서 장단기 금리 차의 평균화 문제를 두고 FMC 간에 격렬한 논쟁 격렬한 논쟁 이것이 이제 하반기에 관심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 격렬한 논쟁이 어느 정도 정도 차이가 있을 때마다 상반기에 미중 간 마찰의 경증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북한 문제의 경증이 있을 때 사실 구조력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이렇게 자꾸 완화될 때 북한 문제 갈 때 조금 완화될 때 좋은 분위기가 일 때 본질적 문제를 해결 없이 뭐냐 협상이 타결됐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잘 될 것이다 외국자문 물밀수수로 온다 코스피 3,500간다 원 달러 900원 달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문제다 그런 것 같아서 사실 하반기 이런 정책이 굉장히 주목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패드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3년 후에 미국 경제에서 보면 본인 자신의 연입을 위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3%까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4%까지 목표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1,4분기 성장률이 뭐냐 지금 2%인데요 2,4분기 높게 나올 수가 있죠 기저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높게 나올 수가 있어도 사실 그 이외에 3분기서부터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자꾸 OEC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하향 조정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4% 이건 굉장히 실현 가능한 미국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패드를 굉장히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목이 앞으로 우리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리스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7월달에 7월 말에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하는데요 2분기 속보치를 경험했다서는 5%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미국 경제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잘못되어 있다 왜냐 1분기에 대한 2%에 대한 기저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분기에 보면 정례적으로 미국 경제는 2분기에 굉장히 정례적으로 잘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거든 계절적 교인 이런 걸 감안한다면 3분기, 4분기는 추세적으로 떠들 거라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 시각을 부각시키는 이런 해설은 이렇게 해석은 잘못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차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따른 영향과 또 앞으로 대비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